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바라키원의 지진이 계속 발생하면서 수도 직화형 지진에 대한 걱정 수도 직화형 지진을 유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러한 걱정이 많은데 관련되어 가지고 과거에 동경대학교의 부조 미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는 이바라키원 앞바다에서의 지진이 20년마다 규모 7 이상의 7 정도의 지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진이 이바라키원의 남부의 지진과 연동을 한다는 부분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플레이트에 영향을 주어서 간도 남부지역에 직화 지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주장이 동경대학교 교수님 말고도 많은 분들은 비슷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도 지금 미학이 현대 2화 때 타이완 5.6, 연합군이 4.6, 타이완 6.2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지진이 나고 있죠 보시면은 후쿠시마와 지금 이바라키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이바라키에서요 보십시오 지금 7월 30일에도 계속 지금 저도 말씀 여러 번 드렸었죠 이바라키 지진이 많이 난다고요 후쿠시마하고 그래서 이런 이바라키와의 지진을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과거에 1923년도 9월 1일 관동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대지진 바로 그 전에 과거의 지진을 볼 필요가 있다 보시면 1922년도 1923년도 9월 1일날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났는데 22년도 그 전해를 보면은요 지금 2021년간 매우 유사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통과 지금 특히 캘리포니아의 강진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22년도에 이것도 역시 지금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의 지진 최근에 그리스에서 계속 나고 있는 지진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페트로파블루스 캄차스키죠 페트로파블루스 캄차스키 역시도 지금과 지금의 러시아의 페트로파블루스 캄차스키 페트로파블루스 캄차스키 역시 비슷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역시 비전하죠 미드 애틀랜틱 리즈 여기도 계속 최근에 지진이 나고 있는 부분 그러면서 이제 관동 대지진이 났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단순하게 이해보십시오 이 다떼야마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그 이거는 저기 다떼야마죠 다떼야마 이 다떼야마에서 그 9월 1일날 관동 대지진이 났는데 그 다음에 다떼야마에서 난거죠 다떼야마가 지바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제가 어젠가 그제 방송에서도 지바현과 이바라키는 부터이기 때문에 이 보수반도 항상 걱정된다는 말씀드렸죠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다떼야마 여기를 7.8인데 이게 관동 대지진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9월 1일인데 관동 대지진은 잠시만요 23년 9월 1일 지금 여기 그 USGS에서는 이 다떼야마의 지진을 관동 대지진으로 지금 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 9월 2일 여기서는 9월 2일로 표현해 9월 2일 오전 11시 46분 41초 증원의 깊이는 15km고요 다떼야마 여기는 간또 지역입니다 다떼야마가 지바현입니다 여기는 지바현 이바라키 다 여기 붙어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또 여기는 이세하라죠 그러니까 23년도 8.1이 났죠 그러니까 지금 이세하라가 어딥니까 바로 다 이 관또 지역의 그 관또 지역의 그 지역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관또 대지진 수도지카용 지진을 이바라키 지진을 통해서 과거의 관동 대지진과 함께 우리가 그 뭐라고 하냐면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상호 연관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바라키연 하다라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지금 우선은 9월 1일 날이 원래 관동 대지진인데 이세하라 하면 가나가와 거든요 가나가와 현에서 지진이 8.1이 났었죠 8.1 이게 그 보시면 중요한 건 이 그리스 그리스 다음에 캘리포니아 지금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그리 나서 가나가와에서 가나가와는 오늘 저기 거기죠 어디집니까 여기 이세하라 거기 가나가와 아니면 어디죠 요코하마 저기 그 경기장 오늘 야구 했었죠 거기 그 도미니카 공화국하고 동메달 결정전 거기입니다 안타깝게 지금 도미니카 공화국에 졌는데요 여당 말씀드리고요 바로 그 가나가와에서 8.1의 강진이 올림픽에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지금 지진이 났다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도미니카 공화국이 야구를 한 바로 그 자리에서 23년도 9월 1일 날 8.1에 이세하라에서 강진이 났다 가나가와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죠 오다와라 오다와라 여기도 가나가와 현입니다 오다와라에서 23년 9월 1일 오후 4시 38분 06초에 이제 여기서도 6.4 났고 그 다음에 9월 2일 날 다떼야마 지바현에서 결국은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 가나가와의 이세하라 오다와라 그 다음에 지바현의 다떼야라든지 이 세 군데의 지진이 결국은 뭡니까 결국에는 이 세 군데의 지진은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세하라 오다와라 지금 현재 지진이 발생되고 있는 이 어딥니까 여기 지금 그 이바라키현 이바라키현 앞바다의 지진과의 상호연관성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그 도쿄대학교의 미조 부타 미조 교수님 말씀 부코 미조 교수님이죠 그 분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약 20년마다에 칠크레스의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진이 이바라키현 남부의 지진과 연동이 되며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의 상황이 플레이트 영향을 주어서 간 또 남부의 직화 지진 또 직화 지진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보시면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이 세 가지의 지진 이 그 다떼야마와 오다와라라든지 이세아라 이 세 가지의 지진 관동대 지진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그 결론은 그겁니다 1923년 9월 1일이거든요 9월 1일 날 저는 7.9로 알고 있는데 여기 USGS는 7.8 6.4 8.1인데 7.9 클래스에 지진이 났고 그 다음에 10만여명이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45만여 가구가 전소를 했으며 간도 야마나시 시조오카현 이렇게 지진이 난거죠 근데 진도 7이 넘으면 아셔야 되는게 땅이 갈라집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보면 갑자기 지진이 나는데 흔들리는게 아니라 아예 가끔 지진 지진이 나는걸 보면 땅이 갈라지는 것들 있죠 그게 바로 진도 7 이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 전체가 일본의 초토화가 된거죠 도쿄부터 야마나시현 남하나시 결국에는 야마나시 후지산 그 다음에 시조오카까지 얼마전에 그 뭐죠 낙서기 그 여러가지 산사태가 나가지고 사망사태가 났던 바로 그 시조오카현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좀 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결론은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이 이 이바라키현의 최근에 이 많은 지진들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 직하형 지진과 연관된다 라는 그러한 주장들이 계속돼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이바라키현의 많은 지진들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빗겨야 틀어낸다 흡수 4 5 4 5 5